어? 네 오랜만이다 오 잘 있었어? 야 너도 주인한테 이거 사달라 그래 오.. 이쁜데?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야지 뭐 들었길래? 몸에 안 좋은 거 24가지 싹 다 빼고 좋은 것만 넣었대 우리 집사가 어디서 듣고 사옴 리얼? 24개나 뺐으면 뭐가 들어가? 귓구멍 열고 잘 들어 리슨 병풀 어성초 편백리 피트리 측백나무이 소나무이 블로즈마리 라즈베리 아스로라 대나무수 히비스컷 스콧 자몽 엑스 몸에 좋다는 거 12가지를 싹 다 넣음 피톤치드에 비타민에 요즘 완전 핫한 병풀이랑 어성초까지? 이런 완벽한 성분 가능? 마리앤루이는 가능 pH 6.5? 퍼펙트 그리고 인공향 머리아파 이건 로즈마리 천연향이라 멍멍이 고양이 다 사용 가능 화학방부제, 변색방지제, 인공색소도 당연히 없음 야 근데 어디서 만든거냐? LG생활건강, 청혼아이스, 유한킴벌리같이 유명한 곳이랑 거래하는 그린코스 믿어도 돼 눈 안 따갑냐? 아우 안 따가워 저자극 저자극 나 간다 야 내꺼잖아 아우 안 따가워 아우 안 두가우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